쩌글링하고 미탈도 못 막으시던데 제가 무난히 8강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연습할 사람도 많고 해서 꼭 열심히 준비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벙커링에 재미를 많이 보시던데 저번에 8강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동이가 요 몇 년 동안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. 추가를 제가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잘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지 못했는데 궁금해 하시려고 스승과 제자의 사이기 때문에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첫 결승부대 상대로 잊을 수 없는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MSI 결승전 이후에는 좀 많이 졌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. 너무 기대되고 16강대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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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